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나안에서 출생한 야곱은 가나안을 두 번이나 떠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는 형 애설을 피해 북쪽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면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흉년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하란과는 정반대 방향 즉 남쪽 애굽으로 떠날 때 부엘세바에서 또 꿈을 꿉니다. 약속 있던 가나안에 돌아와 살던 야곱이 노년에 또다시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두 번째 포인트. 빈털터리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야곱은 당장 먹을 음식과 입을 옷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빈털터리 신세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돌을 베개삼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험악한 형편 속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다시 평안하게 가난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베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야곱의 11조 소원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 구출 전쟁 후 살렘왕 멜기세댁에게 바쳤던 11조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빈털터리 야곱의 11조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12아들은 400년 후 애곱에서 12지파가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힘겹게 이어지던 자손의 복이 야곱대에 이르러 12명의 아들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풍성해진 가족들 사이에서 야곱의 사랑은 아내 라엘에게 더 각별했습니다. 그 라엘에 대한 사랑은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지독한 편애가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후 이 형제 갈등은 창세기 후반 이야기로 이어지고 긴 세월이 흐른 뒤 남쪽 애곱에서 12형제는 요셉의 주도하에 화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태어난 이들은 가난에서 잠시 머물다가 애곱으로 내려가서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흥정의 달인 야곱 도리어 흥정에 속습니다. 야곱은 형 애소와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해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야곱은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과 두번 흥정했습니다. 첫번째 흥정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간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결국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두번째 흥정은 일한 품삭입니다. 라반이 품삭을 10번이나 속인 탓에 야곱은 이 흥정에 또 속습니다. 야곱은 자식을 얻는 과정에서도 흥정했습니다. 라헬과의 흥정으로 빌하를 레아와와의 흥정으로 실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합한 채를 갖고 서로 흥정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흥정은 도리어 흥정에 속고 가정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만 모읍니다. 야곱은 6년에 걸쳐 재산을 모아 번창합니다.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며 재산을 모았는데 모두 가나안으로 가져갈 만한 것만 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란에서 평생 살 뜻이 전혀 없었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빈털트리로 시작했던 야곱의 재산은 그야말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목축업을 전공했습니다. 이 기반위에 이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샌땅에 머물 때 목축업으로 큰 성과를 냅니다. 특히 수백년이 지난 후 출애굽 때 벽돌 굽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약 2만 3천 히브리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6월절 양으로 모두 잡을 수 있을 만큼 목축업으로 흥황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야와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장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이삭이 야곱을 보냄에,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람이더라. 에서가 본 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 적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오, 너바이옷의 누인 마할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가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야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바를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여 리부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현류기로 다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오,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정 실반을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왁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왁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왁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장세기 30장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넣여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이 이르되, 내 여정 비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메,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느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싸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